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연간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성적과 연간 잠정 실적이 발표된 겁니다. 롯데는 형제의 난이 시작됐고요.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오늘 기업 관련 국직한 뉴스들이 많아서요. 모아 모아서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모아서, 이거 아세요? 잘 몰라요.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서경석, 이윤석 씨가 했던 거다 그랬더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우리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아니라고 주병진 씨가 먼저 한 거라고. 그런가요? 아무 의미 없었네요. 오늘 기업 관련 모아 모아서 우리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나눠볼 텐데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어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지난 7일 날 운선 잠정실직이 발표가 됐죠. 55조에 6조 4천억 영업이익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55조 3,252억 영업이익은 6조 4,473억으로 해서 잠정실직보다 약간 높아졌고 지난 4분기보다도 높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도 매출액은 5.61%. 그리고 영업이익은 3.44% 증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매출 50조 이상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증권가에서도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대도 수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거든요. 이렇게 저력을 발휘하게 된 효자 종목은 일단 당연히 반도체. 그런데 예상외로 실제 잠정실직 때는 반도체만 집중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스마트폰 사업부도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실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가 매출의 대부분 영업이익을 차지하지만 스마트폰 사업부가 부매출 26조에 영업이익 2조 6천억을 올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려했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반도체는 원래 실적을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반도체는 작년에 굉장히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작년 2분기 이후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재고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분기부터 디렘 반도체의 현물식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수익이 많이 나는 반도체가 뭐냐 하면 고용량 디렘인데 32기가 이상의 서버용으로 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재고 수준을 잘했는데 이게 마침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서버용으로 주로 들어가는 게 AI, 빅데이터. 그러니까 은컨택 이코노미에 주로 들어가는 반도체와 맞물리면서 가격이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워낙 좋았죠. 이게 굉장히 럭키한 실적이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스마트폰 사업부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은 주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그러죠. 제일 최고급 모델은 일반 소비자들이 매장에 직접 가서 만져보고 구매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비싸니까요. 네.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 은택 이코노미 상에서는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1분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효자 종목인 반도체 그리고 의외로 스마트폰 사업부가 좀 선방을 했다. 그래서 1분기 성적표를 자해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위기가 기회가 됐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이 증가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많아졌고 모든 것들이 보면요. 사업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때가 잘 맞아야 하고 그동안 준비되었던 노력들이 함께 또 빛나야 되고. 맞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분기예요. 이제 실적 보릿고개가 예상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OEC2가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1분기의 매출 실적들은 지금 보면 대부분 다른 기업들도 서프라이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의 산업구조 자체가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1분기는 사실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3월 11일부터 발생했습니다. 아마 글로벌 경기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벌써 4월 수출 실적 20일 발표였던 게 벌써 27% 꺾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언컨택 이코노미 때문에 서버용 반도체가 보조를 해주긴 하지만 문제는 사실 반도체의 서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의 큰 수익원 중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 즉 5G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주요 원래가 5G 폰에 전성기라고 많은 전문가들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5G 폰이 전성기를 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긁기는 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디스플레이와 IM 스마트폰 사업부인데 동경올림픽이 예상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디스플레이가 긁을 수밖에 없고 또 가전사업부가 매출력을 분기별로 한 10조 정도 하는데 가전사업부 매출도 현재 긁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분기에 가장 큰 관심권은 지금 수십 분기 동안 50조 이상의 매출을 실제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50조 매출을 수승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권입니다. 2분기 실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앞으로 원격 진료 이런 부분, 언택트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나라에도 지원할 것일다라고 했으니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면 안 될까요? 사실은 또 위기가 키에 일 수 있죠. 의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조업에 사실은 상당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낸 덕분에 K-브랜드의 후방 효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말 국가 이미지가 엄청 올라갔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미지가 개선이 된 게 가장 큰 거고. 이걸 조금 좁혀서 디지털 쪽에도 워낙 우느라 IoT가 강한 쪽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디렘 반도체의 경우에는 코스트 절감 효과를 굉장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V-LAND 같은 경우는 6세대 V-LAND가 이미 나와서 중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2020년이면 한국을 따로 사볼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는 미미합니다. 아직까지 유리한 것 같고요. 또 하나 타행스러운 것은 반도체 그러면 일반 우리는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많은데 반도체의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더리 또 수익이 큽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영역에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효자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었던 중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미래는 있다.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그리고 가전사업부도 최근에 코로나의 역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이 건조기라든지 이렇게 방역하게 도움이 되는 가전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엘전자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19의 역설적인 효과를 일부 볼 수 있다.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도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언택트 같은 것들도 결국 핸드폰으로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 수요도 오히려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비전문가의 그런 장밋빛 전망을 좀 한번 보태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관련 뉴스들 살펴봤고요. 롯데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도대체 아버지 돌아가시고 100일 이후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형제의 난이 시작됐어요. 형 신동주 회장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일본의 주주총회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하는 거군요. 일본의 주총회가 6월 달에 있는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주주가 지금 신동주 SJ코퍼레이션 회장으로 있는 광윤사가 대주주로 있죠. 2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광윤사의 대주주가 바로 신동주 전 부회장입니다. 50% 플러스 한 주. 대주주죠. 그래서 이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의 대주주가이기 때문에 일본에는 일본 회사법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에 의하면 범죄가 확증이 된 사람.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하면 범죄가 확증이 된 사람은 등기사에 오를 수 없다라는 조안이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상관없는 질문인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범죄가 확정된 사람도 등기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융사만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일본 회사에는 범죄가 확정된 사람은 등기사에 오를 수 없다라는 조안이 있다. 있습니다. 회사법 854조에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롯데홀딩스의 현재 등기사 대표이사는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인데 그 롯데홀딩스의 대주주인 광윤사의 대주주가 신동주 전 회장이 이 법을 근거로 자, 이제 법이 확정이 되었으니 등기사에 대해서 반기를 들겠다. 안 된다라고 지금 주주 제안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섯 번째 회의만 제출인데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회의만을 제출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 이전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로 그렇다면 다섯 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번 이유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것 같기도 한데요. 주주 구성이 중요한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 구성을 보면 일단 광윤사가 28.1% 그 다음에 일본 나머지 지분 종국원 지주가 또 27.8% 그리고 임원 지주 이렇게 합쳐가지고 다 있는데 실제로는 표싸움을 하면 여전히 28대 53.9%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불리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제안을 하더라도 주주 제안 쪽에서는 여전히 여섯 번째도 가기로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아니,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요? 그래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것도 거부를 한다면 법정으로 가겠다. 아직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작년에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달이죠? 네, 작년 10월입니다. 징역 26개월에 재판역 4년으로 확증이 된 거죠? 그래서 신동주 회장은 법상, 일본 회사법상 범죄가 확정된 사람은 등기이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등기이사들의 구성원 대부분이 신동주 회장보다는 신동빈 회장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부 재계에서는 아마 신교코 회장이 남기고 온 유산, 상속의 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 재가 4.5%, 롯데 지주 3.1%. 제가 알기로는 이 상속 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권고로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일본 회사법을 권고로 아마 제안을 한 것이고 나름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중법 균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아마 이번 주주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 주주총회에서 잘 등기, 주주총회가 아니죠? 주주총회 맞습니까? 주주총회에서 잘 정리가 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신동민 회장은 지금 오히려 나는 온라인 쇼핑, 통합 앱, 롯데온에 전력 질주하겠다. 꼭 이렇게 아주 더 당당하게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꼭 롯데온 때문에 주식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롯데온이 뭐예요? 우리나라 쿠팡이나 집마켓 같은 온라인, 이쁘머스 마켓이죠. 우리나라의 3대 유통회사,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 이쁘머스 시장입니다. 사실은 이 3대 유통 대형 공룡 같은 기업들이 이쁘머스 시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랬겠죠. 작년부로 이쁘머스 시장에 국내에 100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롯데온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중에 2023년까지 20조를 먹겠다. 쇼핑 앱에 넷플릭스가 되겠대요. 넷플릭스가 이제 혹시 넷플릭스 보세요. 그럼요. 넷플릭스의 특징은 제가 보는 것과 우리 앵커티이 보는 게 다르죠. 좋아하는. 맞아요. 맞추명으로. 맞추명으로 하니까. 롯데가 주장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쿠팡이나 지마켓처럼 누구나 똑같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쇼핑 트렌드와 나의 경향이 맞도록 안내해 주는군요. 제공해 주겠다. 애를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는 이제 옴니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롯데는 7개 사이에 전국에 롯데 쇼핑부터 백화점 오프라인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쿠팡은 새벽 배송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면 롯데온은 이미 깔려 있는 매장에 누구나 쉽게 가서 만져보고 보고 내가 주문한 것을 거기서 바로 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크게 두 가지 전략입니다. 맞춤형으로 가겠다. 그리고 픽업 서비스를 쿠팡보다 경쟁 있게 가겠다라고 두 가지를 이제 강점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 이커머스 시장은 플랫폼 마켓입니다. 플랫폼 마켓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선점하고 선점을 했다면 그다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저도 늘 쓰는 거 써요. 그 시장을 얼만큼 잠식할 수 있을지가 아마 지금 롯데온을 지켜보는 가장 관심거리 중에 하나일까라 생각합니다. 또 이게 잘 돼야 신동민 회장은 또 힘이 실릴 텐데요. 그렇죠? 이 사업이요. 알겠습니다. SK 쪽으로 가보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이 공장 건설에 8,900억 원을 지금 출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이죠. 저한테만 큰 금액이에요? 괜히 큰 금액입니다. 아니 SK한테도 큰 금액. 그런데 왜 안 놀라세요? 저는 저만 큰 금액인 줄 알았잖아요. 저는 저가 넘지 않으면 놀라질 않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틀 전에 SO1이 일부 실직을 발표했는데 1조 영업 득자를 냈습니다. 1조? 국내 정류 사사 SO1,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합쳐서 약 1분기에 4조 영업 득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요. SK이노베이션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왜 1조 가까운 돈을 유가에 투자를 하느냐. 이유는 자동차 시장입니다. 2023년이 되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차가 하기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10%. 10%면 일반적으로 트리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특정한 차가 아니라 주류차로 들어오는 거죠. 10%가 넘어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배터리, 전기 배터리 시장이 공급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양은 그 수요의 반도 안 됩니다. 투자할 수밖에 없죠.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2.7%입니다. LG화학이 국내의 강자인데 17%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제2공장을 증설을 하면 SK이노베이션의 얘기로는 약 글로벌 생산 규모를 71기가와트까지 생산하는데 이 정도 양이면 시장 점유율 한 5%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크게 3개의 시장인데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아시아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북미, 유럽 시장인데 서유럽 시장인데 북미 시장에 요구되는 배터리는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전략으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탁 집은 거고요. LG화학이 지금은 선두주자지만 본인들이 이 공장을 늘림으로써 쫓아가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8.900억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전에 한번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LG화학과에서 개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분쟁으로 그때 싸웠잖아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죠. 아마 그것도 이번 투자 결정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미 그런데 사실은 이 공장 투자는 3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투자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법정 소정이 끝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 결정의 중요한 아마 결정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 결론이 났어요? LG화학과에서 이노베이션이 합의하기로 합의하기로 이미 감정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나 가감한 투자를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삼성, 롯데, SK 여러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어서요. CEO스코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